안녕하세요 여러분 춤추는 선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또 겟레디윗미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좀 새로운 제품들? 신제품들? 제가 사용해보지 못했던 제품들 위주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뒤에 브이로그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클라렌 수지 그릴을 껴줄게요 제일 먼저 마몽드 수선화 수분 앰플 토너 이거 발라줄게요 이렇게 주르륵 무슨 젤리처럼 흐르는 타입이에요 그냥 물 같은 토너보다는 좀 더 수분감이 있어서 오래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듬뿍듬뿍 제가 지금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배터리 카메라 배터리 충전기를 부산에 놔두고 왔나 봐요 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꺼지면은 예전에 제가 쓰던 카메라로 이어서 찍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랑 걔랑 너무 화질이 차이가 나서 얘 쓰다가는 걔는 못 쓰겠는 거예요 진짜 걔는 그래서 브이로그 찍을 때만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꺼지지 않길 바라며 오늘은 시르코토 솜의 이 이니스프리 더 그린티 시드 세럼 요거를 발라줄 건데요 이거를 여기에 뿌려요 그 다음에 요거를 얼굴에 덜어서 조금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남아있는 거를 촛촛촛촛초 해가지고 같이 쓸어주는 거예요 저는 요 방법으로 하니까 훨씬 촉촉하고 흡수도 빨리 되고 좋더라고요 피부 상태가 이상한데? 피부가 안 좋아 오늘은 저는 이제 강남에 가거든요 강남 가서 스파이더맨 볼 거예요 목에도 그 다음에 요 구달 청귤수분 아이크림을 오늘은 얼굴 전체에 좀 발라줄게요 요게 그냥 크림으로 바르기에도 저는 좋더라고요 향도 무슨 청포도 향 나고 구달이 스킨케어를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구달 수분 장벽 크림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한 통 다 비웠는데 그게 진짜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요 코스알엑스 알로에 수딩 선스크림 선스크림?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저 이거 처음 써보는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SPF 지수가 50이고 PA++++네요 요즘 같은 날씨엔 선크림은 진짜 듬뿍듬뿍 발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촉촉하네요 촉촉한데 백탁이 있는 건가? 근데 요즘에 저는 백탁이 조금 있어도 상관은 없더라고요 백탁이 있다고 뭐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뭔가 흡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피부에 이거 너무 많이 발라서 그런가? 근데 선크림은 많이 발라야 되잖아 음 근데 여러 번 두드리니까 흡수가 되네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촉촉하고 유분감 있는 유분감이 살짝 있는 선크림인 것 같아요 제가 유분감이 진짜 많으면은 선크림을 못 바르거든요 근데 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유분감이 느껴지지는 않네요 제가 이렇게 이니스프리에서 제주 컬러 피커 요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전 제품을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보면서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요 코렉팅 키트 요거를 사용해서 한번 톤을 정리를 해볼까요? 요렇게 생겼어요 완전 귀엽죠? 이게 이니스프리 썸머 컬러 코렉팅 키트입니다 저는 요 보라색 보라색을 사용해줄게요 요거는 매혹적인 연보라 수국 좀 많이 노란 부분 얇게 이게 근데 얇게 얇게 발리고 촉촉해요 그리고 요 핑크 뭉게뭉게 핑크 수국 요거를 다크에 한번 발라볼게요 그냥 아무때나 맘 바른 것 같아 그 다음에 요런 스펀지로 미스트를 뿌렸어요 되게 얇게 발린다 근데 되게 촉촉하고 되게 얇게 발리고 자연스러워요 음 괜찮은데? 커버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피부톤을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죠? 솔직히 예뻐서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이니스프리 스키니 커버핏 쿠션 21호 핑크 베이지 요거 발라줄게요 요것도 이니스프리 신상이죠 조금 확대를 하면서 이게 커버 쿠션이다보니까 두껍게 발릴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두껍게 발리지 않고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이 진짜 좋다 요쪽이 안 한쪽이고 요게 바른 쪽인데 제가 선크림 엄청 촉촉한 걸 발라서 그런지 몰라도 매트한 것 같지도 않아요 약간의 윤광도 있고 반대쪽도 발라볼까요? 저는 이제 눈 밑에는 최대한 적은 양으로 바르려고 하거든요 자주 이제 주름에 끼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얇게 얇게 코 옆에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발라버렸으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밝네요 오늘 지속력이 어떤지 한번 봐야겠어 그 다음에 요 피치뽀송 제가 타투브로우를 또 하고 잤어요 진짜 타투브로 좋아하죠? 편하고 귀찮게 눈썹 안 그려도 되고 해서 좋더라고요 어쨌든 타투브로우를 하고 잤기 때문에 살짝만 그리겠습니다 눈썹 그릴 땐 말이 없어지네요 그리고 약간 밝은 브로우카로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저는 브로우카를 막 다 칠해버리면 좀 뭔가 부자연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짝만 발라요 개인의 취향 그 다음 오늘의 아이섀도우예요 요 스틸라 매트 앤 메탈 아이섀도우 팔레트 어 요걸로 자주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요즘에 제일 먼저 요 컬러 요걸로 눈두덩이 유브는 살짝 잡아줄게요 언더에도 요 순서대로 갈 거예요 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요거 중앙에서부터 발색량 보이세요? 엄청나죠? 중앙에서부터 눈 전체에 쓸어가면서 발라줍니다 스틸라 섀도우가 질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고 언더에도 살짝만 뭔가 황토가 떠올라 황토 오늘따라 제가 차분한가요? 아닌가? 말이 없는 것 같지 왜? 지금 뭔가 배터리 때문에 지금 쫄았어 꺼질까봐 그 다음에 요 컬러 요걸로 눈두덩이 중앙 부분을 싹 밝혀주는 거예요 약간 눈 전체도 싹 쓸어주면서 요런 느낌으로 너무 텁텁해 보이지 않도록 얘를 약간 밝혀주는 요기 동공 바로 밑에 부분에 발라주고 앞쪽으로 살짝 요런 느낌? 예쁘죠 이거? 진짜 이 컬러 이쁜 것 같아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컬러로 약간 눈 꼬리 쪽에 살짝 음영을 줍니다 그리고 언더에도 요런 식으로 오늘은 뷰러랑 마스카라 빼먹지 않을게요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뷰러 좀 새로 사야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코지에서 요렇게 뷰러를 종류별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류별로 사용해보고 저한테 가장 맞는 걸 찾았는데 그게 73번 어... 폭이 넓고 깊은 눈매에 잘 맞는 커브의 컬러 씹어볼게요 오 완전 잘 집혀 그래 이렇게 집혀야지 요렇게 집혔어요 완전 잘 집혔죠 진짜 코디랑 저랑 통했나봐요 어... 감사합니다 진짜 아 뷰러 뭐 쓰지? 뭐 사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렇게 뷰러 폭탄을 제가 맥 뷰러를 썼었는데 항상 always 근데 그거는 너무 좀 어... 너무 오래 썼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썼던 건데 오늘은 마스카라 안 빼먹었습니다 와우 뿌듯하다 뿌듯하다 대견해 그냥 저는 지금 이틀만에 외출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동안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잤어요 그냥 계속 완전히 집순이죠 응 밀린 유튜브 다 보고 아이라이너 아... 점막부터 채워줘야겠어 너무 휑해 원래 저희가 처음에는 야 우리 홍대로 가자 해서 이제 그래 홍대로 가자 해놓고 또 가로수키로 갈까? 그래서 그래 가로수키로 가자 그래서 그래 해놓고 또 어제 그냥 가로수키로 뭔 가로수키리야 강남가 해가지고 오늘은 눈꼬리만 이렇게 뭉뚝하게 그린 다음에 사선브러쉬로 빼주고 이제 남은 양으로 여기 끝쪽에 좀 더 칠해주고 음량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앞머리 부분에도 살짝만 칠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이는 끝입니다 오우 끝 끝 아 아니다 끝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도 등장한 스틸라 멜탈 글리터 로즈골드 크 살짝만 이건 또 너무 많이 해도 안 예쁘더라고요 살짝만 하는 게 제일 예뻐 이렇게 그리고 면봉에 묻혀서 똑같은 컬러예요 콕콕콕콕콕 이런 느낌? 너무 과하지 않게 저는 이 로즈골드 레트로 컬러가 제일 데일리를 쓰기 좋고 예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예쁘다고 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직 키튼 카르마를 못 써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로즈골드 레트로 예쁩니다 어 블러셔 해볼게요 요거 아까 저기 키트 안에 들어있던 건데 이니스프리 꽃물 톡톡 블러셔 1호 햇살이 물든 어린 수국 수국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컬러가 이렇게 그리고 퍼프로 이거는 발색이 엄청 여리여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을 많이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촉촉해요 엄청 촉촉해 저는 좀 영역을 넓게 넓게 해서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냥 뭔가 좀 홍조 같은 느낌? 그런 게 좋아가지고 저는 홍조가 없으니까 그리고 쉐딩은 여기 안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쉐딩 키트인데 컨투어링 키트인데 요 컬러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요런 걸로 쉐딩을 진짜 절대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뭔가 부자연스럽게 블렌딩도 그래가지고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했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아닌가? 아니야 블렌딩 하면 괜찮을 거야 오 자연스럽다 이거 괜찮다 아우 머리카락 되게 자연스럽다 근데 그죠? 완전 자연스럽죠? 되게 자연스러워 배터리가 없대 어떡하지? 아니야 많이 버텼다 코는 코는 요 네이처리퍼블릭 바닐라라때로 해줄게요 코는 저는 저걸로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 무서워 짠 요것도 이니스프리 수국 라인인데 하이라이트 보이세요? 완전 이쁘죠? 진짜 이뻐요 이거 옛날에 에뛰드 원더펌파크?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다 섞으면 요런 느낌? 음 되게 은은하게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맥 그 하이라이터 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은하게 예쁘게 발색이 되네요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데일리로 자 립은 햇살 말린 어린 수국 요것도 여기 키트 안에 들어있던 거에요 수국 라인 사실 제가 방금 미리 발라보고 왔어요 되게 여리여리한 피치코랄? 완전 이쁘죠? 이런식으로 살짝 촉촉한 느낌의 틴트인 것 같아요 착색력은 좀 약한데 그래도 이런 발색력이라던지 촉촉함은 어머 색감도 예쁘고 그 다음에 요 4호 향긋한 수국 한 다발 요 컬러를 진짜 살짝만 여기 입술 닿는 부분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요러면 끝! 메이크업 끝 끝! 그럼 저 이제 머리 하고 올게요 안녕! 네 여러분 요렇게 머리도 하고 옷도 이렇게 갈아입고 왔습니다 아 밧데리가 그래도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하 그래도 잘 살아남아 줬어요 요렇게 이니스프리 그 아까 그 키트 안에 들어있던 어 대싱디바 붙였어요 요런 옷을 입었어요 짜잔 멜빵바지 입었어요 요런식으로 그럼 빨리 마무리 엔딩을 하고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뒤에 브이로그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 뿅! 붉당히 붉음 붉은 붉 Strauss 붉게 붉 arte 붉게 아멘 붉 accus 붉 붉 붉 붉 붉 붉 붉 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쉑쉑 쉑쉑. 오늘 하루 종일 막 불안하네요. 안녕.